안녕하세요 ! 안녕하세요! 오늘의 메난은 세계동부분 정말 맛있어 젤리맛이에요 오늘의 메뉴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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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옴 오징어 젤리 젤리 계란 와.. 지진이 아니지만 정말 맛있어요 고소해요 과일이 너무 잘어울려요 뼈는 날씨를 먹어서 점점 더 잘어울려요 뼈는 날씨가 너무 좋아해요 뼈는 날씨가 더 잘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요 계란 골고루 한 입은 더 더 더 더 더 매운다고 생각해요 나의 뼈에 뼈는 게 더 매콤하고 진짜 맛있어 또 한 입은 안에서 먹어요 한 입은 안에서 먹었을 때 좀만에 뼈는 게 더 매콤하고 한 입은 보람에 먹고 싶어서 이 편안에 뼈는 게 더 맛있었어요 이 편안에 뼈는 게 더 매콤하고 초콜릿 바삭바삭 이건 매콤하고 맛있어요 참기름 새콤달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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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물물물물물물물끝 너무 고소해요 정말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저는 왜 이렇게 먹었냐면 소스에 찍어서 너의 맛은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마지막으로 소스 바삭바삭 오징어 랍랍 너무 맛있어요 이 배고파는 다 먹기도 하고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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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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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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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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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치킨 새콤달콤 오징어 오징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